이번 시간은 문제 1번 DB 구축의 세 번째 관계 설정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습을 하기 위해서 예제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열기 클릭하시고요. 현재 작업하신 데이터베이스 폴더 안에 가시면 이론 폴더 안에 DB 구축 안에 가셔서 섹션 세 번째 더블 클릭하시면 관계 설정에 관련된 예제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제 유형 예제를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보안 경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컨텐츠 사용은 해주시고요. 첫 번째 출제 유형 문제입니다. 프레임 테이블의 동코 코드 필드는 동코 테이블의 동코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참조하며 M 대 1의 관계를 갖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테이블에 프레임 테이블에는 동코 코드랑 프레임 FS라는 필드가 있고요. 동코 코드에는 이렇게 두 개의 필드가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관계를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두 개의 테이블을 가져오기 위해서 위쪽에 있는 디자인 테이블의 테이블 표시를 클릭하시거나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테이블 표시를 클릭하셔서 문제 제시된 프레임 테이블 더블 클릭하셔서 추가하시고 그 다음 동코 테이블 더블 클릭하셔서 추가하셔서 두 개의 테이블을 가져오십니다. 그 다음 프레임 테이블의 동코 코드는 동코 테이블의 동코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코 코드는 기본 키 설정이 되어 있다면 1 대 M 관계, M 대 1 관계로 관계를 설정하시면 되겠는데요. 관계 설정하실 때는 뒤쪽에 있는 동코 코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동코 테이블의 동코 코드를 프레임 테이블의 동코 코드로 드래그 하신 다음 화면에 이렇게 관계 편집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면 문제 제시된 항목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두 번째, 테이블끼리의 참조 필드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 값들도 변경되도록 하라. 변경된다라는 것은 관련 필드가 모두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겠죠. 업데이트 체크하시고 프레임 테이블에 참조하고 있는 동코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옵션에는 관련 레코드를 모두 삭제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삭제할 수 없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 번째 옵션은 선택하지 않고요. 만들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M 대 1 관계로 관계 설정이 되셨고요. 관계창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지금 작업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얘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의 이론 더 하나 알게 보시면 1 대 M 관계에 대해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와 업데이트 그 다음에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두 번째 예제를 불러오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닫기 한번 누르시고 두 번째 예제를 불러오기에서 열기 클릭하신 다음 출제 유형 두 번째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보안 경고 창이 표시가 되면 컨텐츠 사용 한번 해주시고 두 번째 출제 유형 2번 액세스 파일을 열어서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요. 테이블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테이블 표시 또는 위에 테이블 표시를 클릭하시고 첫 번째 문제에 제시된 테이블은 동아리 테이블을 더블 클릭합니다. 다음 교수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또 회원 테이블도 가져옵니다. 세 개 테이블 모두 가져오시고 닫기 한번 누르십니다. 동아리 테이블의 지도 교수 코드 필드는 지도 교수 코드 필드는 교수 테이블의 교수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그러면 교수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고 했으니까 교수 테이블의 교수 코드를 동아리 테이블의 지도 교수 코드로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세 개 항목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체크합니다. 다음 두 번째 교수 테이블의 교수 코드가 변경되면 동아리 테이블의 지도 교수 코드 필드가 같이 변경된대요. 그러면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에 보시면 동아리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교수 테이블의 레코드와 회원 테이블에 참조하고 있는 동아리 테이블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그럼 삭제 안 한다. 그럼 모두 삭제를 체크하지 않고요. 만들기 누릅니다. M 대 1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에서는 또한 회원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 필드는 동아리 테이블의 동아리 테이블이 가운데로 오면 좋겠네요. 동아리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조되는 동아리 코드를 회원 테이블로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동아리 테이블에 동아리 코드가 변경되면 회원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도 변경하라고 했으니까 변경은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하겠다. 삭제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 체크하지 않고 두 개 옵션을 체크하신 다음 만들기 누르셔서 M 대 1 관계를 1 대 M 관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설정을 다 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지금 작업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두 번째 내용 보셨고요. 문제에서 하나 더 이론 하나 더 알기에서는 필요 없는 테이블을 추가되었을 때 삭제하는 방법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교재 내용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출제 유형 3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업하셨던 데이터베이스 닫기 그 다음 다시 한번 열기에 가셔서 출제 유형 3번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보안 경고는 꼭 컨텐츠 사용해 주시고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대여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네요. 대여 테이블 관계를 가지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관계 설정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테이블은 마우스 오른쪽 테이블 표시해 가셔서 대여 테이블 가져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 테이블 가져오실 거고요. 비디오 테이블도 가져오실 겁니다. 세 개의 테이블을 모두 다 가져오셨다면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첫 번째 대여 테이블의 고객 코드는 고객 코드와 그 다음에 비디오 번호 필드는 각각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와 비디오 테이블의 비디오 번호 필드를 참조한대요. 그럼 대여 테이블에 있는 거를 가운데 좀 갖다 놓으시면 좀 더 보기 편할 것 같고요. 대여 테이블의 고객 코드는 그러면 고객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를 참조하는 거니까 고객 아이디에서 대여 테이블의 고객 코드로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값이 변경되면 값 관련 필드 값을 변경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해주시고 만들기 누릅니다. 다시 한번 대여 테이블의 비디오 번호는 고객 테이블의 비디오 번호를 참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테이블의 비디오 번호 필드를 선택하셔서 대여 테이블의 비디오 번호 필드로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문제 설정하라고 되어 있고 변경되면 변경하라고 했으니까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체크하시고 만들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유형에 대한 관계 설정을 다 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1번 DB 구축에 많이 출제되는 관계 섹션 3번째 관계 설정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